루마니아 K2 물 건너갔나? 제2의 폴란드형 K호장으로 온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진행해왔던 루마니아와의 방산협력이 물밑에서 마무리되어 조만간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대규모 방산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언론들의 보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루마니아 국방부 병기 총국장은 자국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 구매 의향이 있다며 의회 승인 절차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루마니아가 한계 대대 규모인 50에서 60대 수준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마니아군 고위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산업계로선 반갑지 않을 소식이며 일부 국내 언론은 루마니아의 K2 판매는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닌가 하고 성급하게 보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대로템의 K2는 지난달 초 노르웨이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K2는 노르웨이 성능 평가에서 독일 레오파드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전차로 평가되었던 독일 레오파드 2A7 보다 더 우수하다. 다시 말하면 세계 최고의 전차는 이제 국제적으로 K2가 인정된 것입니다. 노르웨이군 평가단은 국제적으로도 공정성을 인정받아온 터라 전 세계의 K2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격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노르웨이 정치권에서는 독일과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고려해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K2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노르웨이군에서 K2가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노르웨이군은 K2 구매를 요청했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강이었던 독일의 레오파드를 제친 새로운 세계 최고의 전차가 바로 K2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에서도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고 이례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시장으로 삼은 루마니아에서 긍정적 신호가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 루마니아는 보유한 400여 대 전차 중 주력인 T-62 전차 6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해 전력 보강이 시급합니다. 또 다른 보유 전차인 TR-85 등은 노후화가 심한 상태라 교체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치카시 국장 등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이 지난 1월 말 방한해 현대로템의 생산시설을 살펴보기도 하여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왔으며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한하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루마니아 시장에서 K2의 라이벌로는 미국 에이브럼스 M1A2 독일 레오파르트 2A7이 꼽힙니다. 단순히 루마니아 군 당국자의 발언만 보면 3파전 양상에서 에이브럼스가 앞서가는 형국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황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루마니아는 지금까지 보여온 폴란드의 구매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차 부문에서 폴란드도 미국과 M1A 브럼스 도입 계약을 맺은 후 K2와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번 루마니아의 전차 한 개 대대분 M1A 브럼스 도입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폴란드와 유사한 지형의 루마니아도 평지 전투용으로 M1을 선택하고 전체 주력 전차는 K2로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루마니아에도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 중으로 아무래도 미국에게 생색도 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 신기한 점은 폴란드는 원자력 발전 건설에서 한국에게 다 주고 싶었으나 미국의 눈치로 미국과 한국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루마니아도 현재 한국 한수원과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 개보수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이 방한하여 원전 분야 협력에 합의하였습니다. 루마니아는 동부 체르나보다 원전 단지에 신규 원전 2기를 짓고 기존 원전 체르나보다 1, 2호기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 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3일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영 방위 회사인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루마니아 내 로맘 군수 공장을 활용해서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의 생산과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루마니아와 대한민국은 방산과 원전 등 다양한 부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서 진행한 폴란드의 K-무기 구매 방식을 참고해서 비슷한 접근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력천차 400대 분량을 1, 2차로 나누어 구매가 예상되며 K9 자주포와 천무다 현장, 장갑차 등의 구매가 함께 예상됩니다. 발표 시점은 방안이 예정된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안 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루마니아의 M1A 브럼스 전차 일부 구매와 상관없이 K-무기 구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주요 무기체계를 대한민국 K-무기로 바뀌는 두 번째 유럽 국가가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한국산 K-무기는 나토와 호환도 되고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그리고 최단기간 빨리빨리 배송도 됩니다. 부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도 대규모 수출이 성사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